퇴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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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해주세요 빵빵 잘 나왔어요 킹빵 w w w w w w 나의 그런 태도 썩어버려 너의 무심한 랩 그냥 쇼 내가 다 먹어버릴 테니 B2B의 목소리만 못해도 내 이미 니들보다 많이 세거든 나의 댄피 M.I.C에 가까이 대고 물어봐 고민하지 말고 또 주저하지 좀 말 할까 말까 하지 말고 그냥 내려가 그 자리 너가 가기엔 아직 멀었으니까 내 이름을 B.I.C to the point L.I.C 한 달 전에 만든 곡 제목은 이 폭포를 지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사실 이 곡은 박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곡이에요. 정말 박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곡이에요.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. 여러분 혹시 소원 다 있으세요? 진짜 신나는 곡을 만들려고 했는데 다 만들고 일어나 보니까 역시나 군대 안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몇 개까지 그렇게 신나지가 않았는데 지금부터 박수를 펴주시면 좀 더 신나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이렇게 치면 힘드니까요. 날도 없고 하니까 일단 여기. 날도 없고 잘 나갔어요? 네 자 이제 박진아 이분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소신을 좀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진아 이분이 너무 여유있으신 것 같아요 앞이 보고 있으면 다들 그냥 이러고 계신데 제가 마지막 30초만 지구의 리미터에 빨리 쳐도 따라올 수 있으시겠어요? 마지막 30초에 또 박수 있다가 더 빨리 더 빨리 네, 컴퓨터! 오늘 해야될 파도는 손 높이 들고 항상 크게 외쳐주시면 그 파도 맞구요 여기 보니까 멋진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안녕하세요 혹시 파도타기 해본 적이 있으세요?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하나 둘 셋 넷 아 이러시면 됩니다 괜찮으실까요? 먼저 시작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쫙 돌아볼게요 하나 둘 셋 렛츠고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방금 전에는 다 이러고 계셨는데 갑자기 파도가 시작되고 나니까 아아아아아아아아 한 듯 좀 이제 몸도 풀었는데 좀 아쉬움이 남아요 주말에 홍대까지 오셨는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이번엔 깨끗하게 두 바퀴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아버님 형님 이번엔 두 바퀴 두 바퀴 아시겠죠? 갑니다 갑니다 두 바퀴 갑니다 하나 둘 셋 렛츠고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가볼게요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렛츠고 자 하나 둘 셋 렛츠고 가난 diabetes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약 1분인데요 박수 한 번 볼게요 자 자 근데 여기 홍대까지 오셔서 박수만 치고 있자면 역시 좀 아쉬운거 같아요 이제 마지막 1분이니까 소리칠래!!! 후우우우우우우 venues 막 ??? ts 둘 셋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마워 조심히 들어가 일단 사진 한장만 네네 지금요? 셀카로 셀카 제가 손이 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이게 아닌가 보다 아아악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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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